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로 대기오염의 원인인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세상에 이로운 기술입니다. 2021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으로 전세계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과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가스 37% 저감과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보다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이 필요한 지금! 지금 주식회사 아라온의 에코맥스 플러스는 도로이동오염 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혁신 신기술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혁신기술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주식회사 아라온은 탄소,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및 개발합니다. 환경에 이로운 신기술, 주식회사 아라온의 혁신기술로 탄생한 에코맥스 플러스를 소개합니다. 에코맥스 플러스는 내연기관 또는 자동차 운행 시 각종 액취에이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노이즈를 필터링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자기적 노이즈를 착쇄시켜 이슈위에 전달함으로써 연료의 분사 시점, 흡입 공기량, 점화 시점, 혼합기의 비율 등 엔진의 연소 조건을 안정화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자식 매연 미세먼지 저감 장치입니다. 에코맥스 플러스는 두 개의 특허를 기반으로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KC 인증, 전자파 적합성 인증, 내구성 인증 등으로 안전성을 인증받았습니다. 에코맥스 플러스는 노후 경유차뿐만 아니라 ECU에 의해 컨트롤되는 모든 차량, 선박, 공장 등 내연기관이 장착된 곳에 적용 가능하며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연비항상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상에 이로운 기술을 연구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 저감을 실현하는 주식회사 아라온입니다.